당뇨를 관리하는데 딱 한가지 음식만 드셔야 된다면 어느걸 드시겠나요? 당뇨에도 좋고 내장지방도 빼주면서 다이어트도 시켜주고 항암요가까지 있어서 노화를 방지까지 이것 하나만 먹어도 가능한데 안 드실 이유가 없죠.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메이크프렌즈입니다. 우리나라에 천만 명 이상이 겪고 있는 질환이 바로 당뇨인 걸 아시나요? 오래전에 조사한 결과이니 아마 지금은 그 숫자가 더 늘었을 것 같은데요. 당뇨병 유병률이 거의 25%를 넘어서 거의 30%에 육박한다고 하니 4명 중 1명이 넘는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심각한 당뇨를 해결해주는 단 하나의 음식인 계피를 오늘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아마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장바구니에 계피 당장 다물어 가실 겁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요. 계피 향 맞는 것도 싫던데 어쩌죠? 계피향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수정과에서 계피향이 많이 나는데요. 근데 이 계피는요. 냄새만 맡아도 건강에 좋아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국의 한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계피 냄새를 맡으면 뇌에서 인지능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운전하는 사람한테 15분마다 한 번씩 계피 냄새를 맡게 했더니 피로감도 덜하고 운전 집중력도 올라갔다고 하니 아주 놀랍죠. 그런데요. 계피의 진짜 효능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효능. 당뇨에 좋다. 2019년 한 학회에서 계피가 이영 당뇨와 당뇨 전 단계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논문이 게재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분석할 때 유사한 주제로 연구된 다수 논문들을 통계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깊이오 당뇨와 연관된 여러 개의 논문들을 한 번에 본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와 그럼 이거 정말 믿을만한 정보겠네요? 네.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피가 당화 혈색소와 지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공복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을 상당히 감소시킨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먹는 것만으로도 계피를 섭취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이영 당뇨와 당뇨 전 단계 분들의 혈당 관리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 말이 어려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영 당뇨는요. 인슐린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양이 적거나 인슐린이 혈당 조절 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인슐린이 하는 일을 설명드리자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면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이 나오는데요. 이 포도당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려면 다른 길로 세지 않고 세포나 간처럼 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이때 인슐린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제2형 당뇨는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줘서 포도당이 자꾸 혈액 속에 맴도는 것이고 그러니 근육은 에너지가 모자라고 혈당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오 이제 좀 이해가 쉽게 됐네요. 정말 당뇨에 도움이 되는군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계피 속에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인슐린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요. 혈액에서 맴도는 포도당을 가지고 필요한 세포와 기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대신해줘서 당뇨에 좋은 것이죠. 두 번째 효능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살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에이 선생님 당뇨에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살까지 빼준다고요? 미국 농무부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계피 추출물을 꾸준히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그룹곤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30%까지도 낮아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진행했던 실험에서 저렇게 높은 수치의 지방 수치가 떨어진 것은 아주 놀라운데요. 계피는 지방의 알을 내서 칼로리로 소모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아지방 및 내장지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식품입니다. 따라서 배가 나와서 고민이거나 혹시 내장지방이 많다고 진달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량 꾸준히 드시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손발이 항상 냉기가 돌아서 힘들었는데 계피 먹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계피는 동의보감에 살펴보면 효능과 효과가 적혀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복부가 차가워지는 원인인 비의장애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피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열을 만들어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때문에 조금만 추워도 손발과 아랫배의 냉기가 도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주로 여성에게 효과가 좋은 식품으로 알려졌지만 남성분들도 건강을 위해서는 드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계피에는 남성의 부신 기능을 활성화해 성적 에너지를 불어넣기 때문이죠. 다만 아랫배의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을 함으로 임산부는 섭취를 안 하는 것이 좋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우와 당뇨에도 좋고 살도 빼주고 혈액순환까지 시켜주니 이거 무조건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계피 먹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계피는 우선 차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피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수용성 화합물로 뜨거운 물에 오르거나 다려서 드시는 게 효과가 좋기 때문이죠. 차로 끓여서 마실 땐 물 1리터에 계피 두 두각 정도 넣어서 30분 정도 우려서 식사 이후에 드세요. 그러면 식후 혈당이 튀는 것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계피는 아무거나 고르면 되나요? 아니죠. 계피를 고를 때는요. 원산지와 등급을 꼭 봐야 되는데요. 약재로 쓰이는 계피는 베트남산이 좋아요. 왜냐하면 인도라스리랑카산은 주로 향신료로 쓰이거든요. 또한 계피를 고를 때는 코비크층이 제거된 것을 고르는 게 향과 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